어서오세요. 행복을 드리는 시행입니다. 난 피리 짜르르 왔어.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내게 없어. 지금 내 광야로 들어온 저 남자. 나의 눈을 속일 순 없다. 저 남자는 내 남자가 분명하다. 내 엄마 지금 집 앞이에요. 양손에 반지 업어. 금요일 밤 집에 간다고 어머니께 보고 마음 풀어 솔로다. 하나 걸리는 건 마스크. 마귀꾼은 아니겠지. 모델급 키와 단정한 오피스로 셔츠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장근육의 존재감.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마귀꾼일 리가 없어. 마귀꾼이면 세상이 날 버린 거다. 내 쪽. 내 쪽. 내 쪽. 그렇지. 그렇지. 콘솔의 팝콘이랑 청양고추 라면이랑? 먹잘라네. 해장루틴까지 나랑 운명이 딱 쓰니. 드라마도 이 정도면 설정 바다로 욕먹을 게 비다. 신분증 검사할게요. 마스크 좀 잠시 내려주세요. 내가 보고 싶던 게 이러잖아. 신혼여행은 몰디브가 좋겠어. 애는 둘은 있어야죠. 이러면 뭘로 하죠. 아들이면 지윤. 딸이면 지윤. 확인되셨습니다. 지윤이 아빠 봉투 담아드릴까요? 네? 네. 지윤이 아빠. 지윤이 아빠. 노!